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손치구 내려가세요 가볍게 빨라지지 말고 아 잠깐만 여기로 치는게 아니라 여기로 여기로 치는 거CK 다 잡아자 B까지도 합니다 어휴 잘했네 그 다음 이제 DOWN DOWN 여기로 예쁘게 잘했어요 왼손 하나, 둘, 셋, 넷. 기다려. 3, 4, 3, 4, 5, 6, 7, 8, 9, 10 돌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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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, 4, 3, 4, 3, 4, 5, 6, 7, 8, 9, 10 모두 갈 거야 2, 5, 6, 7, 9, 10 아니죠 2, 6, 7, 8, 9, 10 동파랑 부르세요 1 2 3 4 다시 한번 셋 넷 정확히 셋 넷 다시 한번 셋 넷 하나 둘 셋 넷